저의 노래는 한국에서 재밌는 노래에요? 여러분, 즐겁니까? 잘가요? 행복해요? 엘프? 인간이? 슈퍼시니아! 잘 부탁드릴게요!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저희가 한국에서 2년여 만에 그리고 군복무를 모두 마치고 돌아와서 앨범을 낸 슈퍼클럽이었습니다. 슈퍼클럽이었습니다. 지금 듣던 곡은 한국에서 약 2년 반 정도에 모두 모두 다행퇴하고 앨범의 타이틀곡 슈퍼클럽입니다. 슈퍼클럽은 큰 박수입니다! 슈퍼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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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는 슈퍼클럽을 타이틀로 선보였었고요 일본에서는 I Think I가 타이틀곡인데요 사실 마지막까지도 한국에서 타이틀 경쟁을 부렸던 곡이잖아요 한국에서는 타이틀곡이 슈퍼클럽은 슈퍼클럽입니다 일본에서 이번에는 I Think I가 타이틀곡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지막으로 타이틀곡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슈퍼클럽이 좋아하세요? I Think I가 좋아하세요? 여러분은 슈퍼클럽이 좋아하세요? I Think I가 좋아하세요? I Think I가 좋아하세요? I Think I가 좋아하세요? I Think I가 좋아하세요? 사실 그 여러분들 요즘 바쁘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 그 여러분들 요새 바쁘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슈퍼클럽 들으시면서 박수를 많이 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슈퍼클럽을聴기ながら 많이 박수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프 생활을 좀 오래 했다면 이제 춤 정도는 잘 추실 것 같아요 엘프 생활을 좀 오래 했다면 엘프 생활을 좀 오래 했다면 엘프 생활을 좀 오래 했다면 춤 정도는 잘 추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춤 잘 춰요 皆さん ダンスは上手ですか? 자 이제 멤버들이 퍼져서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출 텐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 추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멤버가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출 텐데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출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잘 추는지 어떻게 춤나요? 여러분 준비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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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버필아 레츠고 ~~ 이제는